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현직 고법 부장판사들 간 논쟁이 점입가격입니다. 처음 검찰의 밤샘 수사를 비판했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오늘 자신을 공격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치사하게 겁박 말라며 노골적인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사법농단 검찰 수사를 놓고 고법 부장판사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한 말입니다. 조국 수석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밤샘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글을 질타하자 다시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강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밤샘 조사 자료집 첨부 파일이란 파일을 올리고 나는 해와 달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을 가지고 나를 비난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검찰의 밤샘 조사를 비판한 것인데 조 수석은 자신의 구설수와 사법농단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조 수석이 SNS에 삼성 장충기의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공격이라는 자신에 대한 기사를 링크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강 부장판사는 이러한 세간의 비판을 예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이 점을 지적할 때 다 예상하고 한 일이라면서도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조 수석과 인연이 있다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본인 저술 교과서에서조차 밤샘 조사 철폐를 주장했다고 사진까지 찍어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관행적으로 굳어져온 검찰의 밤샘 수사 방식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밤샘 수사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받게 될 국민들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칫 방탄법원이라는 철옹성에 금이 갈까 걱정이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률방송 김정은입니다.